안녕하세요. 데릭입니다. 좋은 기회로 에이세컨즈와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직접 셀렉하고 또 고민하고 매장 가서 직접 입어모은 아이템들을 추천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많은 아이템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치 경량 데님 반소미 셔츠 스카이 블루 M 사이즈입니다. 가벼운 데님 원단으로 제작된 스카이 블루 색감이 셔츠예요. 데님 바탕에 배색 스티치가 매력적으로 들어간 셔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전면에 크게 들어간 포켓 그리고 가로로 쭉 이어진 절개 포인트 단추 쪽 마감만 봐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죠. 저는 비슷한 색감을 유지할 수 있는 연청 워싱 팬츠와 함께 코디를 해줬습니다. 뭔가 휴가를 갈 때 이렇게 청청 패션을 입고 가면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볼링백을 매치해준다거나 라이트한 무드를 좀 추가하기 위해 쪼리를 활용해줘도 좋은 룩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색 디테일이라든지 절개 디테일이라든지 핏이라든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원포인트 자수 가먼트 다잉 반소매 티셔츠 애쉬 M 사이즈입니다. 고급스러운 색감이 돋보이는 톤다운된 차쿨 색감의 티셔츠인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디자인이에요. 이거 진짜 꼭 사세요. 진짜 이건 진심입니다. 티셔츠 중에서도 제가 항상 말하지만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티셔츠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에이세컨즈에서 찾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마감에 빈티지한 그래픽 살짝 오토바이를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죠. 중청 팬츠에도 너무 잘 어울렸고 어느 정도 와이드한 청바지에 가먼트 다잉 뷰티셔츠를 매치해주니까 이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래픽이 정말 예뻤습니다. 깔끔한 연출을 하고 싶으면 넣어서 입는 게 좋긴 한데 웨스턴 벨트도 좋고 오히려 좀 매트하게 빠지는 치노 팬츠 류의 팬츠와 코디를 해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저는 조금 더 편하게 입고 싶어요 하면 좀 빼서 악세사리들, 가방이라든지 다른 신발이라든지 툭툭 매치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가격이 3만 9천 9백원이에요. 너무 좋죠? 립 조직 반소매 티셔츠 브라운 색상 L사이즈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쿠르넥 디자인에 여유로운 핏을 가지고 있는 오버핏 사이즈의 티셔츠입니다. 우선 너무 부드럽고 너무 고급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비춰지는 윤기도 있고 어디서나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미니멀한 디자인에 코디적으로 여기저기 활용하기도 좋고 오버핏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라지를 착용을 했을 때 살짝 큰 느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깨도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이템들이나 색감만 잘 매치해줘도 정말 쉽게 편하지만 있어 보이는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어서커 스트라이프 릴렉스피 셔츠 블루 라지 사이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셔츠 디자인이죠. 스트라이프 셔츠 그 중에서도 원단 느낌으로 시어서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셔츠입니다. 릴렉스피의 편안한 시어서커 소재감을 가지고 있고 클래식하면서도 경쾌한 스트라이프 패턴 그리고 유행에 상관없이 오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린 슈즈의 셔츠를 빼서 단추 두 개 정도 풀고 뭔가 깔끔해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반항적인 느낌을 첨가해보는 룩인데 이 룩도 괜찮은 것 같고 백포인트가 있는 바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줘도 좋은 것 같아요. 4만원이라는 가격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값을 하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셔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색 스티치 반팔 티셔츠 네이비 M 사이즈입니다. 우선 25% 할인을 하고 있는 아이템 너무 좋죠? 배색 스티치 디테일이 세련된 실루엣을 연출해주는 반팔 티셔츠입니다. 넥, 주머니, 어깨선, 하단, 손매 디테일 미쳤고요. 티노 팬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매트한 느낌과 또 디테일이 있는 매트한 팬츠의 조합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안쪽에 고리 모양의 미니 루프 조직으로 짜인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팔을 걷어줄 때 이런 짜임이 은근하게 나와도 포인트도 되고 괜찮더라고요. 오버사이즈 경량 셔츠 레몬 색상 M 사이즈입니다. 빈티지하게 색감이 빠진 레몬 색감의 오버사이즈 핏을 가지고 있는 셔츠입니다. 얇은 소재감을 가지고 있고 원단감이 진짜 너무 시원한데 마찬가지로 팔을 딱 걷어주고 하단의 절개 라인이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어두운 청바지에 쪼리, 볼링백스러운 아이템과 매치해주는 룩도 좋았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느낌이 있는 룩을 원하신다면 베이지 치노 팬츠와 함께 톤온톤 코디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하늘하늘 거리는 셔츠에 윤기감이 도는 치노 팬츠 그리고 뭐 화이트 운동화 이런 룩에는 좀 단추 두 개 정도 풀어서 좀 러프한 느낌을 연출해줘도 좋겠더라고요. 사진도 더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은 룩이었습니다. 오늘은 에이세컨즈에 제가 직접 셀렉한 6가지 정도의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평소에 실제로도 제가 구매를 많이 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고 에이세컨즈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건 또 개인적으로 또 찍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건 또 이렇게 찍고 여러 방면으로 예쁜 아이템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